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조효원입니다. 저는 AWS에서 인디펜던트 소프트웨어 벤더, 줄여서 ISB 고객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B2B ISB가 이끈 리테일의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AWS가 B2B ISB 비즈니스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특히 리테일 분야에서 B2B ISB들이 AWS와 만들어 나가고 있는 혁신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ISB 회사들이 자사의 솔루션을 AWS 위에서 서비스하거나 또는 AWS와 통합되는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AWS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성공적인 ISB들이 AWS와 함께하고 있으며 AWS는 이러한 ISB분들을 고객으로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로서도 다양한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AWS는 B2B ISB를 돕고 또 어떻게 B2B ISB들은 그들의 고객을 돕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AWS는 ISB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혜택 등을 통해서 AWS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소개된 AWS ISB 파트너 패스는 ISB와 AWS 간의 인게이지먼트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AWS ISB 파트너 패스에는 전 세계에 있는 AWS 영업팀과 협력하여 수백만 명의 AWS 고객에게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공동 판매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는 AWS ISB 엑셀레이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방금 언급해드린 부분들을 포함한 AWS의 비즈니스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을 통해서 솔루션을 빌드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속화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이러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에즈어서비스, 즉 사스로의 사업 모델 전환도 고민하신다면 AWS의 전담팀을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빌드된 ISB 솔루션을 통해서 최종 고객들은 본인들의 핵심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리테일 분야에서 실현하고 있는 글로벌 사례들을 몇 가지 들고 왔습니다. 다양한 B2B ISB들이 리테일의 현대화 및 혁신을 돕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리테일 데이터 사이언스, 리테일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머천다이징 앤 플래닝, 고객 인게이지먼트, 가상 스토어, 공급망 및 유통이 포함됩니다. 데이터브릭스는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고객 관련 인사이트를 강화할 수 있고, 맞춤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브레이즈는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징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서비스합니다. 코듀얼은 개인화된 브랜드 경험을 통해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리테일 고객을 돕고 있고, 트렉스는 리테일 고객이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매장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떠신가요? 리테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테일의 혁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막연해 보이는 목표를 이러한 ISB들과 함께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글로벌 사례에 이어 국내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코리아와 IJWork스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메시코리아는 배송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물류 전방위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합니다.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통합 물류 브랜드 부릉을 통해 다양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문 물류 서비스와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JWork스의 디파이너리는 고객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하고 행동 예측과 마케팅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까지 모든 부분을 SaaS로 구현해 커머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시코리아의 김명환 CTO님과 IJWork스 이광우 사업 총괄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릉이라는 서비스로 널리 알려져 있는 메시코리아에서 CTO를 맡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메시코리아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IT, 빅데이터, 그리고 AI를 통해 전통적인 산업인 물류에서도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저의 오늘 발표를 통해 물류의 변화,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부제 아래 저희 회사가 어떻게 물류에서 혁신을 이루고려고 노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릉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실시간 배송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부릉 로고가 그려져 있는 배달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 대행으로 많이들 인식하시는데요. 하지만 부릉은 비단 실시간 배송뿐 아니라 4륜 트럭을 이용하여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TMS라고 불리는 운송관리 시스템 등 물류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보유하고 고객들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물류 IT와 인프라를 통해 부릉은 고객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BPO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저희가 어떤 혁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그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한 가치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혁신 물류 서비스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서서히 발전해오던 산업입니다. 20세기의 대량 생산 시대를 맞아 물류는 대량 유통의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이를 위해 정기적인 노선과 표준화된 운영 그리고 적절한 지리적 배치를 셋업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지금 시대의 소비자들은 이미 다양한 배송 경험에 익숙해져 있고 이에 발맞춰서 생산자들도 다양한 물류 형태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릉이 제공하는 혁신 물류는 기존의 도심 외곽에 있던 물류센터나 풀필먼트 센터를 넘어서 물류의 세그먼트들을 더 세분화함으로써 이렇게 보이시는 그림처럼 복잡한 물류 환경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유연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에게 더 빠른 배송을 위해 매장이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 미리 재고를 확보해놓고 상황에 맞는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배송을 함으로써 고객이 원하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시공간적으로 분산이 필요하지만 고객분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면서도 원하시는 배송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장에서 보여드렸던 복잡한 부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물류에서는 도심 외곽에 있는 물류센터나 풀필먼트의 상황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물류센터는 정기적으로 대량의 물류를 처리하면서 아웃바운드로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우선 많이 알려져 있는 새벽 배송 또는 회차 배송들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을 하거나 각 매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에도 적절히 배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문에 대한 컨트롤이 중요해지는 반면에 여전히 대형 물류센터에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운영 프로세스를 따를 수 있고 더욱이 풀필먼트를 활용하게 되면 시간적인 제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도심 외곽 물류센터로부터 발생된 물류를 처리할 도심 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와 매장입니다. 고객사들은 상황에 따라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도심 내 매장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매장을 일부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심 외곽 물류센터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공간 제약은 많은 반면에 소비자들에게는 더 가까이 위치하기 위한 지리적 제약은 적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운 라스트 마일을 담당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운송수단을 활용하고 실시간 그리고 회차 배송 등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심 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나 기존 매장들을 활용할 경우 이전의 전통 물류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고객층들 예를 들면 1시간 내에 배송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두 품고 품절로 인한 매출 저하 부분들을 적절히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사례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 고객의 경우에는 매장을 일종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세트처럼 활용하시는 사례입니다. 외부의 주문 채널을 통해 저희 부릉 OMS 시스템으로 접수를 받게 되면 적절한 주문 중계를 통해서 적절한 매장으로 출고가 준비되게 됩니다. 준비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라스트 마일 수단과 인력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재고는 전기물류를 통해 채울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재고에 대해서도 DC, 디스트리비턴센터로부터 긴급하게 재고를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혁신 물류 서비스를 통해 주문 채널을 쉽게 늘려가고 이전에 없던 물류를 통해 더 많은 소비차층에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혁신 물류가 단순히 물류 인프라만 갖춘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메시코리아의 부릉 서비스는 이런 혁신 물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혁신 물류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설 투자, 인력 수급 등의 문제로 시작 자체가 어려우신 경우가 많고 또한 자금이 있다 하시더라도 시스템 연동이나 운영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초기 실패 요인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니즈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물류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도 너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고객사들이 물류를 위해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수작업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갖춰놓으신 고객사들도 물론 계시지만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됐다 하더라도 데이터 관리나 연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툴들을 활용한 상황에서도 현실과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툴들이 상황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데 물류나 유통 쪽에서는 개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 개발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름 서비스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송수단이라던가 물류센터 등 물류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갖추고 이 인프라들의 운영을 모두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연동과 정제를 함으로써 물류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배차나 TMS 시스템 등을 통해 적절히 운송수단을 배차함으로써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혁신 물류 서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이후의 슬라이드에서는 중요한 이 두 가지 키워드 디지털화,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AI와 데이터에 의한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릉의 혁신 솔루저 중 주요한 키워드 첫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물류 산업에서 모바일 앱이나 TMS, 포스 등의 디지털 기기나 소프트웨어는 많이 존재합니다. 부릉 서비스는 이런 IT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각각 존재하는 부분을 넘어서 모든 기기들이 데이터로 잘 연동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 AWS의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여러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장님 사이트라던가 기업 고객을 위한 부릉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통한 인사이트로 여러 경우들 중 다음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배송, 특히 음식 배달인 경우에는 종종 현장에서 운영 중 마찰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는 기사님들이 늦게 도착하셔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서비스가 늦게 된다고 얘기하고 기사님들은 그 매장의 음식 준비가 늦어져서 서비스가 늦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마찰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메시커리아 본사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특정 매장들의 준비 지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비사의 경우 본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양사가 노력하여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브룽이 제공하는 혁신 솔루션 중 두 번째는 데이터와 AI에 의한 컨트롤입니다. 저희가 이미 2019년 8월에 시범으로 시작한 추천배차 AI 서비스는 복잡한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여 최적의 기사를 배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송관리 시스템인 TMS에서도 최적 노선을 제공할 때 기존의 데이터와 AI에 기반하여 더 현실과 맞는 상황을 반영해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C사에게 제공한 TMS 배차 최적화 솔루션을 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배차를 위해서는 보통 배차 요건들을 수집하고 각 위치마다 소요시간들을 수집하여 그 요건들을 반영하여 배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요건들이 질의에 의존하다 보니 현실과 일부 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한 요건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아서 비효율적이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배차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흥 TMS 솔루션은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면 질의 조사도 진행하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에 AI, 머신러닝 기법들을 동원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배차 요건들을 정리하여 상황에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모든 솔루션을 아무런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AWS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절히 활용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EKS를 비롯 빅데이터 플랫폼인 EMR, AI를 위한 세이지메이커 그리고 보안을 위한 가디 듀티까지 전방위적으로 AW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 부분에서 타임 투 마켓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스케일의 변화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불응이 제공하는 본연의 가치인 물류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객사들은 제품 개발과 고객 만족의 핵심 가치이고 물류는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치 AWS가 저희의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인프라와 서비스들을 제공하듯이 저희도 고객사들의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류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PL을 넘어 IT와 AI까지 갖춘 5PL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시설 투자나 운영 고민 없이 혁신 물류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응 서비스는 앞으로 수요 예측을 통해 AI에 의해 컨트롤되는 풀필먼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는 빠른 배송을 넘어서 역시 AI에 의해 잘 운영되는 정시 배송 서비스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메시코리아가 이번 서밋에 부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더 깊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데이터테크 사스 기업 아이저혁스에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위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디파이너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광호입니다. AWS 온라인 서밋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한 번 떠난 고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SaaS 기반 CDP로 마케팅 골든타임 사수학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아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저혁스와 디파이너리 솔루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기업에서 마케팅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 저희 디파이너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준비, 도입, 운영이라는 3단계에 따라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저혁스는 데이터 수집, 분석, 정제, 활용이라는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이를 비즈니스 강화에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SaaS 기반 테크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세션의 주제이자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인 디파이너리뿐 아니라 머신러닝 기만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애드버타이징 트레이드 데스크, 마켓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골든타임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처음에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의 관계 혹은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의 시점에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A, B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의 운영활동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은 고객사를 경험해본 결과로는 실제 운영활동에 앞서 더 본질적인 고민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은 바로 우리 고객이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된 환경에 축적하고 정지하여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한 명의 고객이 웹, 앱, 오프라인 등에서 발생시킨 방문, 가입, 구매, 상품 보기 등의 데이터가 그 고객의 인구 통계, 거주 지역 등의 프로파일 데이터와 통합되어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원하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환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채널을 어떠한 범위까지 선택하고 실제 굴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세 번째는 솔루션을 구축한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실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과 유지 보수, 관리, 즉 기능성 확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모두 유기적으로 기능할 때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영역들은 당연하게도 절대적인 시간과 부서 간의 현실적인 협의, 업무 담당자의 배정과 기획 등 다양한 측면의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케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즉 우리 서비스를 위한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만큼 사내에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각 영역을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IJ Works의 디파이너리는 앞서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세 가지 단계를 SaaS 기반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디파이너리를 도입하여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명확합니다. 구축에 필요한 대부분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적시 도입이 가능합니다. 도입된 이후 사내 담당자들은 디파이너리의 콘솔에서 고객 데이터 관리, 분석, 고객별 시나리오 구성, 캠페인 운영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마지막으로 SaaS 기반으로 제공되기에 캠페인 운영 기능, 캠페인 채널 확장과 데이터 정책 변경 등 유지 보수가 필요한 모든 기능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확장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기업 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별로 나누어 보면 기업의 마케팅팀은 디파이너리 콘솔 안에서 상황별, 목적별, 고객별 캠페인 운영을 자유롭게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캠페인 운영과 캠페인 운영을 위한 각종 솔루션을 직접 구축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되어 서비스 본질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매니지먼트 레벨에서는 CDP 도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사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사내에 즉시 도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CDP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와 도입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입된 디파이너리를 활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캠페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단계를 유입, 몰입, 유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입 단계에서는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메시지 등 우리 서비스를 처음으로 혹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여 서비스에 유입된 이용자에게 유입이 동인이 되었던 광고, 마케팅 메시지와 어긋나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고 상품 탐색과 회원 가입 혹은 첫 구매까지 성공적으로 완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입된 고객을 서비스에 몰입시키는 과정입니다. 고객별 관심 상품이나 카테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서비스에 다양한 콘텐츠와 제공 상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상품의 적극적 탐색이나 다음 구매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정을 설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고객이 서비스에 몰입된 이후에 서비스를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와 방문을 이어나가는 유지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전 단계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매나 이탈과 같은 주요 예측 행동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리 대응하여 서비스 이용 유지율을 높이는 여정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개의 운영 원칙과 과정이 문제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고객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제하는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캠페인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필요한 시점에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한 시발점이 됩니다. 디파이너리는 고객의 디지털 행동, 광고 반응 등 우리 고객이 서비스에서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행동 데이터, 즉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이러한 자사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경쟁 서비스 이용 현황과 라이프 스타일, 활동, 거주 지역 등과 같은 서드 파티 데이터를 결합하여 캠페인 운영 활용에 가능한 고객 통합 프로파일로 정제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핵심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파이너리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웹 SDK, 앱 SDK, 서버 투 서버 등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연결 도구를 이용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소규모 개발 작업만으로 간편하게 축적할 수 있으며 축적된 데이터는 프로파일의 고객 정보를 기준으로 정제되어 관리됩니다. 디파이너리의 고객 통합 프로파일에는 고객의 접속 빈도, 주 사용 시간, 사용 기기, 구매 간격, 구매 상품 등 행동 기반 데이터뿐 아니라 구매 예측, 추천 상품, 관심 카테고리, 이탈 예측과 같은 예측 기반 데이터, 경쟁 서비스 이용 현황, 라이프 스타일, 인구 통계와 같은 페르소나 데이터로 고객을 분류하고 관리합니다. 고객 통합 프로파일이 완료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적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시나리오가 적용될 각각의 고객 세그멘테이션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파이너리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마케터가 각종 조인 조건을 이용하여 원하는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객의 유입 경로, 행동 데이터, 프로파일 데이터, 예측 데이터 등은 모두 세그멘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재료이자 트리거링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구성된 세그멘테이션은 시나리오가 적용되어야 하는 고객 그룹이 끊임없이 갱칭될 수 있도록 시간별, 일별 등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렇듯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세그멘테이션을 마케터가 언제든지 직접 구성해낼 수 있다는 점은 고객 유형별 대응의 속도를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운영 전략에 따른 고객 세그멘테이션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은 실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결과를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단계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수의 고객 유형별 시나리오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각 시나리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입 고객의 경우 특정 기획전 광고를 클릭하여 우리 서비스에 처음으로 진입하였다면 해당 기획전 페이지로 랜딩되어 기획전 전용 프로모션 메시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도 회원 가입이나 첫 구매 같은 핵심 지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더 적극적인 프로모션 메시지를 통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몰입 고객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상품을 탐색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유지 고객을 대상으로는 구매가 예상되는 상품을 제한하거나 이탈이 예측되는 시점 전에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디파이너리는 이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트리거링, 조건화, 기간 대기, 메시지 채널 다각화 등 고객 세그멘테이션 별 목적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디파이너리를 이용하면 고객에게 어떠한 채널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시나리오에 따라 전달할 수 있을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디파이너리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직접 발송할 수 있는 채널로서 웹, FC와 팝업 채널, 카카오 미즈메시지, SMS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송되는 메시지는 채널에 따라 닉네임, 성별, 연령, 추천 상품 등 고객 통화 프로파일의 사전 정의된 값에 따라 개인별로 맞춤화되어 발송됩니다. 이는 우리의 서비스가 고객과의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서비스에 더욱 빈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발송하는 방법 외에도 자동 업데이트되는 오디언스를 사전에 구축되어 있는 콜센터나 CRM 시스템에 연결하여 내부 채널을 통해 연속성 있는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광고 매체에 직접 온보딩시켜 메시지가 전달되는 접점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디파이너리는 다각화된 채널을 이용하여 고객 세그멘테이션 별, 시나리오 별로 일관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 명의 고객을 유입, 몰입, 유지 단계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의 시나리오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였고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시나리오를 운영하는 것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디파이너리는 시나리오에 포함된 모든 과정과 메시지별 효과를 KPI 도달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능을 바탕으로 디파이너리가 향하는 다음 방향은 예측 기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페르소나와 행동 여정은 더욱더 세분화되고 개인화될 것입니다. 유입, 몰입, 유지라는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도 고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디파이너리는 고객별 프로파일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유형을 클러스터링하여 제공하고 고객별로 예측되는 다음 여정과 관심 상품을 기반으로 시나리오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측 기반 자동화는 마케터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객의 여정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디파이너리는 강력한 파트너인 AW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AWS의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파트너 자격을 가진 저희 IJWorks는 AWS의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확장과 처리, 예측모델의 구성은 물론 비용을 절감하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최초의 ISV 엑셀레이터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파트너로서 고객 접점을 함께 확보하는 과정에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파이너리는 기업이 보다 빠르게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여 성장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시코리아와 IJWorks에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 또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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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